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기본 운모와 성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어 이상하다 중국어 시간인데 왜 알파벳이 나오지? 라고 혹시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중국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한자마다의 음이 있습니다 그 음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중국어의 음을 알파벳으로 짜 맞춰서 음을 달았다라고 해서 한어병음이라고 합니다 이 한어병음은요 문맹 퇴치율을 없앴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보급하는데 아주 막대한 공헌을 했을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한어병음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이 한어병음에 대해서 발음 원리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또 같이 공부해 보면서 이 글자의 발음을 또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중국어 회화 문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요 발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어병음은요 음모하고 성모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음의 높낮이를 표기해 주는 성조 이렇게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의 음을 표현해 주는데요 오늘은 이걸 다 배우면 좋겠지만 오늘은 음모와 성모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음모는 우리말의 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성모는 우리말의 자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모와 성모가 만나고 그리고 또 음을 표현해 주는 그런 성조가 있어서 삼위일체로 하나의 음을 표현한다 그것이 바로 한어병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모에 대해서 먼저 같이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음모도요 종류가 두 개씩 있는 음모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은 기본 음모만 공부합니다 기본 음모는 여섯 개거든요 여섯 개만 기억을 하시면 오늘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부분부터 발음을 합니다 이것은요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O 모양이 나오죠 알파벳 O는요 워 워 워 워 소리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는요 으하고 어의 음으로 천천히 가는 입모양 순서로 만드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으어 으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이 소리를 내고요 이 유는 우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유 유에 땡땡 두 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요 유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요 우리말에 위 아래 할 때 위라는 글자를 생각하시되 그 발음을 할 때보다 입술을 더 조그맣게 오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발음하실 때요 입술을 흔드시면 안 되고요 입술 모양을 그대로 고정을 시키시고 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유 이렇게 조금 힘들어도 아주 조그맣게 오므리시도록 해서 다시 한번 아 부터 유 까지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아 모 으 이 우 으 이렇게 위 아래 할 때 위보다 입술을 좀 더 조그맣게 오므리시면서 발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기본 운모 여섯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운모가 두 개 이상 나오는 그런 운모들도 복운모 두 개 이상 나온 그런 복운모도 우리가 문제없이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모 여섯 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아 워 으 이 우 으 이렇게 자 운모 여섯 개 기본 운모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성모 알아봅니다 자 성모도 종류가 이제 그 14페이지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비 부터 시작하는 그 성모를 봅니다 자 뽀 푸 모 푸 라고 하는데요 요 네 글자는 발음하실 때 워 소리를 내쉬면서 발음을 하시면 돼요 자 비는요 입술을 다물었다가 비읍 발음을 내면서 뽀 이렇게요 뽀 자 그 다음에 피죠 그거는 역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피읍 발음을 하시면서 우어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돼요 해볼게요 푸 푸 자 그 다음에 이 M이죠 이것도 역시 미음 발음을 연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 모 모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F는요 이 윈니가 아래 입술에 달랑말랑 달랑말랑한 채로 발음을 바람을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탁 내뱉으면서 푸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푸 이렇게요 자 그 성모 발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포 모 포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2페이지 공부했고요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성모 공부해보도록 할텐데요 자 뜨부터 이제 시작되는 성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포 모 포 는 전부 다 워 소리를 냈잖아요 끝에 그런데 이 지금부터는 으 으 소리를 내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이 D는요 어 디귿 발음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으 으 이렇게 발음을 끝에 하시면 돼요 자 할까요 뜨 뜨 뜨 자 그 다음에 T는요 트 트 그 다음 글자는 느 느 그리고 그리고 다음 글자는 르 르 그 다음에 이 G죠 이것은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역시 으 로 음을 마무리합니다 끄 그리고 크 흐 에취는 흐 흐 흐 소리를 내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이 J 부터는요 또 이 소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에 ㅈ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찌 그 다음에 Q는요 치 ㅊ 치 시 그리고 X는 시 이렇게 그 시 발음하실 때 이거 이 소리를 잘 들어 보세요 시 이렇게요 뭐 영어에 쓰이 발음하시면 안되구요 시 조금 그 혀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아요 영어에 쓰이 발음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찌 치 시 이렇게요 자 이제 14페이지 부분을 또 보도록 합니다 Z C 그리고 S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발음을 하실 때는 끝부분을 으 소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요것은요 입술을 길게 벌린 채로 지읒 발음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발음을 합니다 쯧 쯧 쯧 이렇게요 자 C는요 치읒 발음을 흉내내면서 입술을 길게 모양을 하고 소리를 냅니다 자 으 소리를 마무리 하고요 자 시작할까요 쯧 쯧 쯧 자 그 다음에 S는 역시 시옷 발음 쯧 으 역시 으 소리를 내시고 입술을 길게 하죠 자 쯧 쯧 이렇게요 그래서 쯧 쯧 발음은 전부 다 입술 모양이 길지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쯧 쯧 쯧 쯧 쯧 이렇게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보시면 ZH CH SH 그리고 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H 발음은요 요것은 혀를 이렇게 말아서 발음한다 라고 해서 권 설 권 말다 설 혀 음 소리 그래서 혀를 말아서 낸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혀 꼬부라진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발음 못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영어를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 발음 굉장히 잘하십니다 다들 자 그래서 ZH 제가 발음 들려 드릴게요 자 ㅈ 발음을 하되 혀를 이렇게 오므리고 발음을 합니다 쯧 쯧 이렇게 그래서 입 모양이 아까는 이렇게 길게 입 모양이 됐지만 여기서는 사각형 혀를 이렇게 오므리다 보니까 입술 모양이 사각형 모양 비슷하게 되겠죠 쯧 쯧 혀를 그 입 밑 바닥에 닿았다가 튕겨주면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쯧 자 그 다음에 SH 쯧 쯧 소리가 나고요 으 ㅊ 발음을 하되 혀를 말아서 입 입천장이나 끝에 다소는 안되죠 쯧 이렇게요 그리고 R은 ㄹ 발음을 하되 혀를 말아서 을지로 생각하시면서 발음을 을지로 할 때 을 생각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ㄹ 발음으로요 을 을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으 소리로 음을 마무리하죠 자 14페이지 내용 정리했고요 자 오늘은 그 한어병음의 발음의 기본이 되는 기본 운모 그리고 성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발음한 그 성모와 운모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발음해 보도록 합니다 운모는 기본 운모 6개가 있었지요 자 발음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운모 성모 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그 한자의 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을 다지기 위해서 읽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입을 크게 벌리고 읽으셔야겠죠 자 시작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 뭐 으 으 이 우 을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그 성모 부분 시작할게요 b 로 시작하는 글자들은 워 이렇게 워 로 음을 마무리 하죠 읽어봅니다 워 포 모 포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성모 들은 으 로 음을 마무리 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뜨 크 느 르 르 끄 크 크 흐 흐 에치는 흐 소리가 나죠 흐 배의 힘을 배심으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훨씬 더 발음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치씨 읽어볼게요 이 소리가 나죠 자 읽습니다 이 소리로 마무리를 하죠 읽어볼까요 찌 치 시 그리고 그 으 소리가 나는 쯔쯔쯔쯔 읽어봅니다 쯔 쯔 쯔 쯔 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를 말아서 하는 건설음 4개 읽어볼까요 쯔 쯔 쯔 일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운모와 성모가 만나서 이렇게 음을 하나하나씩 이루는데 예컨대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 보시면 성모 뽀의 경우 뽀하고 알파벳 A가 만나서 어떤 음을 만들까요 뽀 아 빠 에 소리를 내는거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포 P 알파벳 P 포 하고 운모 우 가 만나서 어떤 음을 이룰까요 포 에 음을 내는거죠 이런식으로 운모하고 성모하고 만나서 음을 만드는거죠 오늘은 그 발음의 기본이 되는 기본음모 그리고 성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발음이 이어지거든요 음 자 다음 시간에 또 발음 연습 또 꾸준히 해보도록 하고 이번 1교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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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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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